첫 번째 질문이 그 2년 전에 아깝게 패배를 했는데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그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지. 네 우선 지난번 선거에서 정말 선거 당일날 이기면서 계속해서 그 리드를 했지만 결국은 안타깝게 낙선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또 전국 공화당에서도 안타까워하면서 그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면서 전국에서 승리해야 할 1순위 지역구로 선정을 하고 많은 공을 들이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2년 전과는 다른 점이고요. 또 제가 뛰고 있는 그 스태트오프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주 공화당의 그 스트럭트럴 체질이 바뀌었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제 50이 넘은 공화당 하면은 골수 백인 남성들만의 공화당인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에 있었던 그 일렉션에 의해서 공화당 의장이 처음으로 30개 라틴계 여성이 공화당 의장으로 당선됐어요. 그리고 부의장도 50개 중국계 남성이 당선돼가지고 현재까지 있었던 그 백인계 기득권층이 사라지고 이제는 실전에 강한 실무형 리더들로 공화당의 체질이 전체가 이제 개선된 것입니다. 이런 것들이 저의 선거팀원들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면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. 그리고 2년 전과 또 특별히 다른 점이라면은 제가 상대로 출마에서 뛰고 있는 이 현역 의원이 정치 초보자가 아닙니다. 이제 1년 반 거의 2년을 일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면서 2년 전에 선거 때 공략을 한 약속이 많은데 그것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챌린저로서 제가 그것을 부각시킬 수가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있고요. 제가 주의회에서 일하면서 지켰던 공략을 이뤄내는 그런 의원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가지고 1대1로 싸울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게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2년 전에 선거 결과 나온 직후부터 계속 다시 도전할 거를 계속 준비하신 거죠. 지금까지 변함없이 후보가 바뀐다거나 그런 일 없이 지난번 선거 끝나고 나서 당장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. 우선 힘든 상황을 좀 극복하고 또 필요한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여러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다시 결정을 한 거고요. 제가 다시 뛰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2018년도에 함께 뛰었던 공화당 후보들에게 일일이 다 연락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뛸 건지 의사를 또 확인을 했고요. 그리고 그분들이 영킴이 뛴다면 자기네들은 안 뛰겠다 하는 확신도 받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상대방 후보가 현역 의원으로서 로또 당첨자로서 자기의 개인 재력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상대로 뛴다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만약에 영킴이 뛰어준다면 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고 또 함께 뛰었던 공화당 후보들도 제가 뛰면 안 뛰겠다 하는 이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미리 뛰면서 저희 공화당 쪽에서는 필드를 클리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선 때 2018년도처럼 치열한 프라이머리를 예상을 안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11월을 향해서 오직 집중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. 만약에 이제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우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또 북한 관련해서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어떤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? 아시다시피 저는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님의 아시안정책보좌관으로서 외교 관련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. 그분과 일한 게 21년간 의회에서 일했고 그전에는 주 상원에 계실 때 2년 그래서 23년을 그분 옆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특히 정책보좌관으로서 한미관계일 또 US-Asia 관계일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코러스 FTA라든지 또 한미의원연맹협의회에 제가 실무자로서의 일을 했던 거 또 세계적인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관련한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 Coalition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and Refugees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의원들의 모임 그게 있었습니다. 거기에서도 제가 실무자로서 일을 했고요. 또 의원님을 보조하면서 북한 인권 현안 법안 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선이 된다면 의회에서 한미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힘써 일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며 함께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Korean American으로서 미 의회에서 일하는 제가 그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위해서 제가 경제라든지 무역으로 협력하는 거라든지 또 현실에 다가가는 사실에 입각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세우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로이스 의원님과 일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연방 하원의원으로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요. 또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또 북한에서는 핵무기가 모두 폐기되어서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데 아끼지 않겠습니다. 한인 사회도 언급을 하셨는데 한인 사회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Korean American 사사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실 생각이시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더 많은 한인들이 미국 전계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? 네. 우선은 제가 일단 정치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나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인턴십이나 펠러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인들이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면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지도자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. 이 메시지입니다. 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은 영킴이나 미셜 스틸이나 뭐 현액 의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앤디 킴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또 정계 현실에서 일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. 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 세미나나 컨벤션에서 저희들과 만나면서 일하면서 또 인스퍼레이션을 받고 또 본인이 직접 또 저희들 같이 뛰는 그 캠페인에 조인을 하면서 또 발렌티어라든지 스태프로 일하든지 하면서 이 직접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익스피리언스를 얻어가면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키워가는 거거든요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인들이 각자가 자발적으로 선거 캠프에 조인해서 자원봉사하고 또 유권자 등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투표하면서 정치 참여할 때 우리 한국계 미국인의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. 또 다른 미국 식민들과 마찬가지로 한인 이민자로서 우리가 한인 커뮤니티에 특별히 중요한 이슈들을 감안하고 파악하고 또 그런 이슈들을 현역에서 일하는 의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러면서 현안 문제들을 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선거가 있을 때는 투표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. 투표는 힘입니다. 그리고 정치 지조자들은 당연히 투표하는 커뮤니티에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. 이번 선거는 당을 떠나서 정말 우리 미국 의회에 또 한인 정치인이 더 입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이 관점입니다. 그러므로서 제가 그동안 20여 년간 일하면서 한미관계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왔는데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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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